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달라진 거 눈치채셨나요? 스킨케어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자취일기 영상에 제가 간단하게 미니 겟레디처럼 넣어놨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된 약간 좀 긴 거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랜만에 단독으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얼굴이 지금 좀 건조해지려고 하니까 스킨케어 먼저 할게요 알라멘스터 톱패드 얘로 얼굴을 먼저 닦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한 통 다 써서 새 거를 깠어요 또 지금 사실 엄청 아침은 아니고 점심 시간대쯤인데 오늘은 제가 회사 안 가는 날이고 볼일들 좀 보고 저녁에 촬영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촬영하면 메이크업도 새로 거기 가서 받고 해야 되니까 머리도 오늘은 딱히 안 할 거고 메이크업도 금방 지울 수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좋냐고 해서 많이 물어보시던데 진짜 좋거든요 저희 집에 친구들 되게 많이 놀러오는데 친구들이 놀러올 때마다 이거 써보고 패드 되게 부드럽다면서 엄청 좋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마스크팩을 할 거예요 엠키리 필더 볼륨 마스터 시트 마스크 얘를 할 건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하와이 갈 때 한 통 들고 가서 다 쓰고 왔거든요 특히 기내에서 잘 썼는데 얘를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자주 하는데 얘는 눈모양이 저랑 안 맞아 스킨케어가 비행기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건조해서 얼굴이 땡겨가지고 이거 마스크팩도 갖고 갔는데 원래 마스크팩 자체가 좀 건조한 곳에서나 이런 데서 오래 하면 쉽게 말라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얘를 가지고 가서 아 그냥 쪼끄만 하고 떼야지 하고 붙여놓고 제가 비행기 안에서 편집을 했는데 편집에 정신이 탈려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큰일났다 이러면서 한 20분인가 붙이고 있었는데 딱 뺐는데 마스크팩 하나도 안 말라있고 엄청 촉촉한 거예요 보통 화장품이 진피까지 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진피까지 도달하는데 26분밖에 안 걸리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거 세럼을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세럼이랑 성분이 똑같대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스크팩 했다가 뗐는데 되게 얼굴이 쫙 당겨지는 기분? 그러니까 건조해서 당기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당겨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비행기에서 그날 탈 때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그냥 부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뭐지? 갑자기 얼굴이 겁나 팽팽한 느낌이 들지? 막 이랬었는데 도착해서도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촉촉하면서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2학기에 복학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한 학기가 가버렸네요 학교에서 다니는 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종강 안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름 돋겠지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벌써 종강할 시기가 다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아 맞아 그리고 저 머리 새로 했는데 그 전에 파란색 머리하고 물 빠져가지고 민트처럼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옷 뿌리도 아니냐고 해서 다른 색으로 하려고 원래는요 제가 완전히 백색으로 흰색 화이트 헤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쨍한 색 절대 염색하지 마세요 빨강이든 파랑이든 뭐 형광빛 쨍한 색 제가 했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게 그때 염색약이 아니라 매니큐어랑 비슷한 그런 엄청 착색이 강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게 초록색으로 착색이 돼가지고 엄청 안 빠지는 거예요 탈색을 두 번인가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백색 못한다 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문안하게 네이비로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거 같죠? 그리고 머리를 붙인 것도 길이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머리가 끝이 가벼우니까 그렇게 막 되게 붕 뜨고 날리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 감고 막 그렇게 해도 되게 정돈 안 되고 방금 자다가 일어나는 애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붙이면 무게감이 생기니까 그걸로 눌러주려고 붙였는데 끝을 잘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자르고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길어요 이거 조만간은 또 잘라야 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긴 머리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얘기하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팩을 떼고 크림을 버리겠습니다 원래 크림을 제가 버터지의 그 레드블레 MC 크림 있잖아요 영상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를 썼는데 다 써가지고 지금 쟁여놓은 게 없어서 이거 닥터지꺼 쓰기 전에 쓰던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맞아 오늘 렌즈 이거예요 렌즈타운 라일리 파스텔 라이트 블루 컬러 지난번에 그 렌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 이거 내가 영상에서 말해야지 이러고 꽉을 여기다가 민통을 갖다 놓고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오렌즈 거였나? 그것도 렌즈타운 거였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여기 보면 영어제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아무튼 이제 크림을 바를게요 이거 벨라 몬스터 센시티브 케어 솔루션 크림 톡 크림 오늘은 팩을 했으니까 크림 엄청 많이 바르지 않을게요 근데 이 몰이 색 영상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왜지? 실제가 좀 더 남색에 가까운 색인데 영상에서 뭔가 살짝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 그거 기억은 나세요? 제가 작년에 복학을 했잖아요 재작년에 휴학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복학할 때 그 학생이 하루 개강편 찍으면서 겟레디 간단히 들어간 거 아시죠? 그때 몰이 색이랑 좀 비슷한 거야 이게 실제로는 엄청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게 비스러워여가지고 언제 워낙에 많은 색을 해봐서 어두운 톤의 머리 색이면 다 무난하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머리 굉장히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굉장히 무난해 보이지 않나요? 큰일이야 더 이상 할 색깔도 없는데 전 그렇다고 막 형광색이랑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아직 그리고 제가 안 해본 색이 오렌지색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렌지색을 진짜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싫어하는 걸 넘어서 진짜 극혐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한 걸 보면 너무 예쁜데 저한테 안 어울린다 해야 되나?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뭔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만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오렌지색 머리를 하면은 하... 그건 진짜 답이 없어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아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말 좀 그런가? 양아치처럼 보이는? 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오렌지색을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안 받는 걸 넘어서 제가 제 얼굴에 오렌지가 얹어진 거를 못 견디겠어요 하... 그래서 저 옛날에 메이크업 많이 찍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오렌지색 계열 색조 써가지고 한 거 많이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 아 맞다 선크림 바를 건데 이거 앰플렌 세라마이드 샷 베리어 선케어 이것도 엄청 많이 썼어요 얘도 거의 다 써가네요 제가 쓴 선크림이 딱 몇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써보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저한테 잘 맞았던 제품들한테 손이 많이 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그때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약간 빵빵해지는 느낌? 기분 탓이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선크림이 살짝 백탁 현상이 있긴 한데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도 쓸 수 있고 무기자차도 쓸 수 있는데 유기자차만 있는 거는 쓰면은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백탁이 있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배 아파 아 이놈 생리통 아 이거 생리해가지고 올라왔나 보다 제가 지금 오늘이 딱 이틀 차인데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원래 생리통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생리통도 없고 양도 별로 그렇게 안 많고 해가지고 축복받은 몸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부러워했는데 합숙생일 때 10대에 근데 20살 딱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생리통이 생겨버렸어 자 이렇게 다 선크림 스킨케어까지 끝났고요 엔젤 헤이스 시작할게요 얘는 헉슬리 커버 쿠션 온 애티튜드 2호 샌드 컬러고요 이거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제품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계절에 제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쓰는 거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괜찮은 거 찾아가지고 아무튼 무슨 얘기가 오셨지? 맞아 생리통 진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브이로그 같은 데서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제가 생리 불순이 심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한 달씩 건너서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달 안 하고 이번 달 하고 이렇게 좀 평소대로 하다가 또 갑자기 한두 달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지난달에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생리를 그래서 아 또 생리 불순인가 보자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이 엄청 무섭단 말이죠 여러분 양도 두 배 고통도 두 배 뭐든지 두 배가 되어버려서 지금 그래서 원래 트러블도 저 생리 안 나고 트러블도 잘 안 나거든요 트러블도 나고 아주 엉망이네요 엉망 저 진통제도 안 먹는데 먹을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어제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를 두 알이나 먹고 잤어요 그래서 잠은 좀 푹 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배가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배가 아프고 이따가 나가기 전에 또 진통제를 먹고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생리통 더 심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진통제 불신자긴 한데 너무 아파서 먹었어 어제 이렇게 다 발랐고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은 맨날 쓰는 거 킬브로 쓸게요 5호 그레이 브라운 아 맞아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제 눈썹이 한쪽이 이상하다는 거 영상 보셨나요? 아마 이 영상보다 그게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내기해서 걸려가지고 벌칙으로 스크래치 했는데 저는 이게 채워질 줄 알았거든요 눈썹을 그리면 근데 안 채워져 이게 여기 털이 없으니까 희미하게 색만 여기 살에다가 입혀주고 보세요 안 채워져요 큰일 났다 빨리 절아야 할텐데 맞아 어릴 때는 막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 아이들이라면 크면은 무조건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고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생각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거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뭐뭐를 하다가 결혼하고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여성으로서의 삶? 하면은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고 찰림 집안일 가정주부로 하는 삶이 다였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내가 큰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는 생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되게 주변에서 축하해 주잖아요 어머 이제 여자가 됐다면서 그렇게 축하해 주고 케이크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앞으로 네가 몇 십 년 동안 겪을 생리의 고통을 미리 축하해 라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생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리를 안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리성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다른 친구들보다 나은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 생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불편한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뭐 특히 여름에 생리대 끼고 속옷 입고 혹시나 피가 살까 봐 속바지 입고 엄청 더운데 겹겹이 껴 입고 막 저는 이제 생리컵을 사용하니까 조금 나은데 생리대를 쓰시는 분들은 촉촉해지잖아요 생리대가 촉촉한 거를 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하고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생리하는 우리들 화이팅 그리고 오늘은 눈화장은 안 할 거고 먼저 요거 팔레트 페리페라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 쓸게요 4호 겟 피치 위드미 오 겟 피치 위드미 어 요거 브러쉬 리얼테크닉 B021 브러쉬고요 얘로 오늘은 요 컬러 간단하게 블러셔 할게요 그리고 저 생리컵 아직도 쓰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생리컵 영탄 제가 영탄이래 생리컵 영상 만든 적 있었잖아요 재작년 여름인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제가 작년 여름인가 부터 찍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밀리게 되네요 왜지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생리컵 아직까지도 쓰고 있고요 제가 영상 올린 이후로 계속 똑같이 레나컵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산 지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때 살 때 원래 생리컵을 쓰면 전용 세척제를 같이 끼워서 파는 데가 있거든요 피가 묻는 거기 때문에 착색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시커멓게 변한단 말이죠 전용 세척제를 안 쓰면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컵만 샀는데 그러니까 착색이 된 건 상관이 없는데 은근히 찝찝한 기분?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 해가지고 새로 사려고 하는데 어디 거를 사볼지 고민하다가 종류별로 다 사서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러면은 또 엄청 오래 걸리겠죠? 써보는데 시중에 유명한 것들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여기 눈 위에도 그냥 살짝 이렇게 눈을 썰어주세요 파우더 처리하듯이 생리컵 진짜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생리컵 안 쓰는 분들이 계시나요? 왜 안 쓰시죠? 진짜 삶의 질이 바뀐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진짜 여러분 모두 모두 생리컵을 쓰셔야 됩니다 진짜 생리컵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샌다는 분도 있는데 양이 아무리 많아도 컵에 끝까지 다 차지 않거든요 생리 그 혈이? 피가? 그래서 이거 잘만 이렇게 통로? 통로면은 여기다 컵을 넣어서 여기 벽이 있거든요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착 붙이는 거예요 컵을 여기 그러면 안에가 진공 상태가 돼서 이렇게 뭐 눕거나 구르거나 해도 여기 딱 붙어있어요 피가 절대로 안 새거든요 그러면은 생리들이 찰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해요 나중에 컵만 딱 빼가지고 씻고 다시 끼우면은 찝찝함 하나도 안 느껴지고 내가 생리를 한다는 사실 또 까먹는다니까요 생리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 뭐 세척하고 이런 게 조금 귀찮기는 한데 생리대 그래도 일회용품이기도 하고 엄청 많이 사는데 또 돈도 비싸니까 가격도 비싸니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써보세요 처음에 끼우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반지 끼고 빼듯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시도해보세요 레나컵이 약간 말랑말랑한 편이고 그게 아마 그 탄성이라야 되나 컵의 탄성도 다 달라서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생리 컵 영상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립은 오랜만에 이거 제가 한때 정말 많이 써던 거 맥 루비요 얘를 쓰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기 구석에 짱 박혀있던 거 찾아가지고 꺼냈어요 아니야 아닌 거 같아 다른 걸 바를게요 치우고 다른 걸 바를게요 오랜만에 저렇게 레드립 짱한 거 바르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네 이거 말고 아몽드 벨벳 레드 이거 제가 맨날 쓰는 건데 옛날 버전이거든요 새로 리뉴얼 된 거는 색깔 조금 더 짱한데 얘 거의 다 썼어요 보이세요? 이거 올라오지도 않아 얘로 먼저 베이스를 깔게요 이렇게 하고 페리페라 잉크 더이어리 벨벳 스틱 팔고 감성 충만 얘를 위에 살짝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고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더플레이스에서 원래 이거랑 카디건 같이 입는 그런 세트인데 일단 요거만 입고 오늘 것에 난방 입으려고 일단 요거만 입었고요 그리고 바지는 바지는 요런 긴 청바지 맞아 난방 안 보여줬다 난방은 이런 건데 체크 난방인데 이거 미국 가서 보세샵에서 산 거거든요 요렇게 딱 입고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너무 더우려나 오늘 몇 도였지? 이렇게 했네 요렇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